또 모방범죄라고 말할 건가요? 나는 천종범한테 총을 쏜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. 범인이 아닌 걸 알아도 천종범이라고 우기고 싶은 당신, 사람한테 총을 쏜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 당신이에요. 1년 정직 기간 동안 천종범 행방 찾아다녔습니다. 미국 유학 간 걸로 소문나 있었지만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, 천종범 출국 기록 없었습니다.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. 내가 말했죠. 난 더 이상 내 사람 아닐 거라고. 날 싫어하든, 날 피하든 상관없습니다. 정사비 씨가 이렇게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처럼. 아파도 이별은 아니니까 아파도 이별은 아니니까 여기 조명 좀 밝힐 수 있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 조명이 많아서요. 잠깐만요. 다시 꺼주세요. 네? 다시 꺼달라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문주 quit. cht 아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